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야? 여기가 어디야? 또 필름 끊겼네 이게 뭐야? 여기가 어디야? 뭐야? 어? 구름따랑아리? 와 대박 멋있어 근데 여기 이게 왜 있지? 여기가 윤태준의 집? 대박 헐 그럼 차주원이 실제 인물이란 소린데? 명의를 빌린 건가? 아 사장님 그 어제 기억납니까? 필름이 완전히 끊겨버려서 필름이 완전히 끊겨버려서 혹시 제가 실수한 거라도 춤 잘 추던데요?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희귀한 구경이었습니다 아 뒤에서 수저랑 그릇 좀 갖다 줄래요? 아 네 나가서 아침 사 오신 거예요? 작업실 다녀오는 길에? 작업실요?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? 해야 될 게 있어서요 누구 술주정 받아내느라 아무것도 못해서 아 멋있다 새벽에 나가서 작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? 사장님 여기 뭐게 아 아 죄송해요 정토물이 묻은 거 같아서 닦아드리려고 아 속수려 죽겠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